홈코너 대학체육관 소속 34세 신장 158cm 체중 50.38kg 지금 프로에 데뷔하는 왕현아 점퍼너 정재강 복싱클럽 소속 29세 신장 159cm 체중 50.3kg 역시 프로에 데뷔하는 장혜소 이번 연기 주심은 강미호 심판위원입니다 중심을 나누려고 세트 2개 세트 2개 상의해서 인재 나 붙여줘 한 번 하면 더 현승아 가자 여기 두 팀 저 윙크 으아악 아아아악 거짓말 어!! 아예 승 잘 했으니 나 예승 화이팅 아이 아예 아 주문하여 하사이 아냐 아냐 너 지금 나 지금 자신이 없어 응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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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개서 화이팅 화이팅 전환 화이팅 안 내렸냐? 화이팅 화이팅 네 1만 명 3만 명 3만 명 1만 명 10만 명 2만 명 1만 명 5만 명 다가줘야돼 같이 하지마 먼저 기다리 말고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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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 말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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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에 으 아 에 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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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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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